안녕하세요. 저는 이학년 박연주입니다. 제가 재수폭기를 해서 수학을 발표하겠습니다. 재수폭기를 했는데 도형이 나왔습니다. 도형에 있는 직각선을 개념을 발표해 보겠습니다. 직각선각형은 각이 3개인데 한 각이 직각 1각형입니다. 제가 자로 직각을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자를 대고 입장을 그립니다. 그리고 직각선각형의 직각인 부분을 그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조직선으로 끝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직각을 찾아보겠습니다. 직각을 찾았고 직각은 90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